나 동희 씨한테 할 말 있어. 동희 씨 집 앞으로 갈 테니까 좀 이따 보자. 차열 씨가 찾아올 거예요. 저 집에 없다고 해주세요. 동희야, 이거 왜 이래 정말? 차열이가 아니라 너희 차가 말했어. 성욱 씨 잘못되면 회사 타격 입을 텐데 그래도 정말 괜찮겠어요? 얘가 아픈 몸을 하고 어딜 나간 거야? 퇴근하고 나 좀 봐요.